깁장인 촬영 왔어요. 촬영? 네. 아까 찍는 거. 네. 오늘 아가 컨셉이 아가인가요? 귀여운 아가. 귀여운 아가. 귀여운 소녀 아가. 그렇죠. 귀여운 컨셉이에요. 그동안에 섹시를 주로 했는데. 맞아. 근데 이제 귀여움을 바뀌기로 했어요. 아오. 지금 할머니에서 탈출할 때가 탈출할 때. 귀여워. 다음에 할머니 컨셉으로 한번 했어요. 할머니 컨셉으로. 몸빼까지 있고. 몸빼 입고. 너무 좋은데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때는 제가 가발도 준비할게요. 뭐죠? 가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일단은. 머리 올리면 할머니 컨셉이 금방 나와요. 올려서. 전원을 이렇게 가볼까. 드릴 수 있겠네요. 몸빼 입으면. 몸빼 입으면. 얼굴에 조금 멋 좀 찍고. 아 머리카락 귀엽지 않아? 응응. 너무 너무. 오 마이 갓. 예쁜 귀여운 소녀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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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아상 머리. 그리고 신발은. 응응.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얘들아 가자. 이거 막 오늘 아가 촬영이니까. 혜랑 엄마가 오늘따라 진짜 더 아가 아가 해요. 얼굴이. 아가 마음. 이런. Nana ㅎㅎ 울린 어딨 ń가 reach out né.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 눈 좋았어 크게. 우우우우우우우우. 러블리하다 오늘 되게. 잠깐만 여러분. 이렇게 해줄게요. 너무 귀여워요 엄마 막 그대로 계세요? 이쪽도 가주세요 아 귀여워 귀여워 아 너무 예쁘다 약간 수줍은 느낌을 느끼고 있어 아까 엄마 지금 노래가 너무 수줍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입 한꺼만 다르는데 상체가 달라 상체가 최고 오마이갓 너무 수줍어 엄마 머리 진짜 너무 조그맣다 도토리 같아요 모자가 너무 나 진짜 대박이다 너무 귀여워 진짜 도토리 뭐?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짜 봐요 짜 봐요 안녕 빨리 엄마 이건 더 역동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알죠? 엄마 이거 더 역동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알죠? 와 진짜 귀여워 하 멱탈하고 신나여야 돼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아 이거 너무 귀엽다 귀여워 화살같은 거 아 대박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예뻐 너무 예쁘게 나왔어 오 마이갓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이 사진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아가 키트 아 미쳤어 아 미쳤어 모자 모자 때문에 아가형 아아 아 너무 예쁘다 아 어떡해 아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여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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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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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멋있어 오, 한 마이크 댄스 같아. 너무나 사랑스러워 눈이 안 보이게 봤으면 세상이 예쁘잖아 넌 독기 쉽게 해 보고만 있어 수고히 할리면 날 아껴준 거니 아니야 바보야 내가 말한 건 이게 아니야 자 정신 버리고서 너무나 사랑스러워 너무나 사랑스러워 너무나 사랑스러워 너무나 사랑스러워 옆에서 한번 해 너무 도기지 어떡할걸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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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한 적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 귀여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사랑스러워 우리 사랑스러워 진짜 잘하네 우리 아閉혁 우리 사랑스러워 우리 사랑스러워 우리 사랑스러워 아프다! 아프다! 짜증나요. 엄마 머리만 해. 야! 지금 시작 안 돼? 우와. 와 이거. 방금. 이것들이. 이대로 오는 중. 오. 이럴래. 이럴래. 오. 이럴래? 아 이럴래? 아 이럴래? 아 아 이럴래! 어 귀여워 가방 도둑 저 앞에 보고 한 번 표정 저는 청 청이 빨간 빨간색 구두 다가가 다가가 오 마이 갓 잘났다 진짜 그 사모님 대박 그때부터 다가가